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과연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까? 문재인 정권 하에서 거짓과 진실이란 것이 너무나 모호하고 흐릿해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폐쇄 결정의 부당성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을지가 극히 의문스럽습니다. 첫번째는 월성 1호기 폐쇄 감사원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5일날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해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백지아를 의결하게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한수원은 일단 가동률 수치를 낮추고 그 다음으로 판매 단가를 낮추어서 의도적으로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탈원전 정책을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월성 1호기를 폐쇄를 해야 되고 폐쇄를 하려고 보니까 필요해야 한 것이 바로 경제성이 떨어져야 되니까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조작을 감행한 겁니다. 여론이 덜컥게 되자 2019년 9월 30일날 국회 본회의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게 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이사의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한 부분을 바로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이 의결되게 됩니다. 의결이 통과되고 나면 3개월 내에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2019년 12월 24일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이유 없이 표결을 통해서 월성 1호기 연구정지를 성인하게 됩니다.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보고를 12월 말로부터 2월 말로 그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꼴이라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특히 도전을 많이 받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 그걸 기다려보고 원안위가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2019년 12월 24일날 몇 일주 정도만 기다리면 감사원 감사가 발표되는데 24일날 그렇게 원안위가 연구폐쇄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뒤죽박죽 엉망인 겁니다.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 질문은 의혹투성의 한수원입니다. 첫 번째는 대단히 의심스러운 의사결정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는 이사의 소집 절차부터 대단히 이상했습니다. 2018년 6월 15일 열린 회의는 하루 전날에 이사들에게 통보됩니다. 그리고 50쪽에 달하는 경제성 평가 용역 보고서는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당일에서도 원본은 배포하지 않고 달랑 두 장짜리 요약본만 제시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사회가 조기 폐쇄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당체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의혹이 차고 넘치는 회의록입니다. 그 회의록을 보면 당연히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제성 평가는 가뭄의 콩나귀 정도로 드물고 모든 것이 정부가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계시는 이사분들께서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이 이사회의 의사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정부의 협조 요청 공문은 법률상 형정지도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실상의 구속력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한수원의 협조 요청 공문은 뭔가 하니까 월성 1호기를 폐쇄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탈원전 정책을 해야 되니까. 조기 폐쇄 계리 시에 민사상 책임 여부는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판단됩니다. 행사상 배임제도 승립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설득한 겁니다. 이사회. 가장 중요한 경제성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제성 조작의 증거들입니다. 월성 1호기를 계속 돌렸을 때의 경제성이 더 나빠지는 쪽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안에서 70%였던 평균 가동률은 최종본에서 60% 떨어뜨립니다. 가동기간 내내 킬로와트당 원가가 60.8원이지만 전력탄가 판매를 38.8원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동률 떨어뜨리고 판매 단가 떨어뜨리니까 기본적으로 총 세일즈 판매 매출액 규모가 떨어지니까 자동적으로 경제성이 없는 거 나오는 것이죠. 조작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다음 질문은 진실과 거짓 시의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감사원은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그런 기회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는 탈원전이라는 부분, 월성 1호기 폐쇄권은 문재인 정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략 가운데 하나가 탈원전입니다. 왜 그것이 핵심 공략이 되었는지는 지금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한 핵심 공략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 과연 감사원이 자신의 그런 양식이나 양심을 속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원은 법률적으로 보면 대통령에게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하여서는 독립의 지위를 갚는다. 감사원 제2조 1항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진실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극히 의문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의 조작이 밝혀지면 또 다른 정치적 타격, 정치적 후폭풍이 굉장히 클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감사원 감사 내용을 뭔가 마사지를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입니다. 그걸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죠. 과연 감사원이 실체적 진실에 맞는 그런 보고서를 낼 건지 감사원 감사마저도 뭔가 조작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후자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 문재인 정권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가 탈원전이기 때문에. 슬프고도 통상스러운 일은 문재인 정권은 사실이나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알려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팩타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것을 알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거짓이건 참이건 그들에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나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이 고통을 당하든 이런 건 관계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선거에 이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장기 집권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진실이고 무엇이고 이런 건 다 관계없는 것. 진실도 거짓을 둔감시킬 수 있고 거짓도 진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집권에 도움되면 표를 얻는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지금 월성 1호기 폐쇄를 조작했다는 것이 만약에 감사원 감사로 밝혀지면 후폭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를 문재인 정권이 인정하겠습니까? 허용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죠. 감사원 감사가 진실과 또 다른 은폐로 결정되면 진실을 또 한 번 은폐하는 그런 결정이 되면 조용히 수월어들지 아니면 큰 파장이 일어날지 두고 봐야겠죠. 정말 감사원 마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정말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월성 1호기 폐쇄는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경제성을 조작해서 만들어낸 그런 결정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경제성을 조작한 겁니다. 팩타를 조작한 거에 참을 거짓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런 사회에 사는 것 자체가 가끔가다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죠. 참은 참이지 않습니까? 거짓은 거짓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참은 참이고 거짓은 거짓이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로 가야지 참은 거짓이고 거짓이 참으로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